60년대 70년대 이때는 삐라의 성격이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뀌었나요 삐라의 성격이? 60, 70년대에 삐라는 전의상실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전의상실. 그리고 향수를 자극하는 내용. 약간 감성 쪽으로 바뀐 것 같네. 그러네요. 상대방 내부를 이간질시키려는 그런 주제도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쟁 이후니까 서로 체제에 대해서 지금 살아갈 때니까 안 늦었으니까 빨리 오라 이런 식으로. 감성과 감정을 자극한. 향이 좋다. 그렇군요. 자 그럼 좀 자세히 좀 볼까요. 한국과 유엔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나요? 어떤 내용들을 보냈어요 이때는? 한국과 유엔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탈출을 하는 방법, 오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공작원들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수하는 내용, 체제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이 보낸 삐라는 외국 군인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도 혹은 서방 국가들 안에서도 가족분들이 파견 나간 분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잘 활용해서 병사들을 동요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이미지인데 여성분이 뭔가 되게 아련하게 기다리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안에 가족이 있으니까 그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의도를 담지 않았을까요? 네.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렇게 좀 바뀌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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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